사일의 여본분 안녕하세요 브로스입니다 브로스가 이름 굉장히 흥사하시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친색 브로스 한 앨범을 이번에 배우고 싶습니다 네 저희 브로스 멤버는요, 여기 룰라하고요 그리고 디바,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샤크라, 그리고 엑셀라지, 그리고 바비로 구성된 앨범입니다. 브로스는 브라더이라는 형제들의 주림말이었어요. 친한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각자 다른 스타일의 음악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굉장히 좋은 음악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네, 저희 브로스의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과 그리고 앨범 발표회, 그리고 첫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모든 모습, 앞으로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테고요. 그리고 저희 브로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브로스 화이팅!